빅키러! 안녕하세요! 미니마니입니다! 하하하하 물야호! 네, 오늘도 저희 미니마니가 좋은 소식을 안고 여러분에게 달려왔습니다. 그게 뭘까요? 궁금하시죠? 저희와 방송으로 라이브로 만나고 계셨던 여러분! 드디어 저희 미니마니가 포켓돌스에 찾아왔습니다! 와! 포켓돌스는 글로벌 플랫폼인데요. 해외 팬 여러분들이 저희와 편안하게 소통하실 수 있도록 자동 번역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크릿 메일을 통해서 저희와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피드에서는 미니마니의 아주 특별한 소식과 일정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켓돌스에서 저희 미니마니와 함께 놀아볼까요? 훠 blessed組니사에서 cuando larats quinta. 그럼, 포켓돌스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미니마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Second tour 한 interven on 고맙습니다. 우리 barking